열랑단과 동글단 인수합병을 지지한다고요? 안돼요 안돼 동글단은 활동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열랑단은 항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안돼요 안돼요 할 수 없어요 이거 정말 안돼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 팬쉽 보이스라이브에서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모르는 분들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 이렇게 하면 모르는 분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갑자기 갑자기 우와 런끈씨 딱 들어가서 가입했는데 연희가 라이브한대 그래서 딱 들어왔어 우와 연희 이렇게 라이브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딱 왔는데 갑자기 안돼요 여러분 인수합병 안되고요 지지자분들은 정식절차 인증해서 오셔야 되고요 너네분들 줄 서서 오셔야 되고요 나 갑자기 하다가 약간 멈칫했어 우리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